당진시에 위치한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은 모두 8곳입니다. 대부분은 토요일까지 문을 열지만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진료를 보는 곳은 극히 드뭅니다. 이마저도 오전에만 진료가 가능한 상황,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응급실로 가야 하는데 당진에는 응급의료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런 소아 환자들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진시와 관내 소아과 의원이 손을 잡았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원 4곳이 오는 12월까지 매주 한 곳씩 돌아가며 당직병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진료시간은 일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당진 지역상 아동병원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요일 진료가 공백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연합 의원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주중에는 주중에는 돌아가면서 휴직을 취하고 주말에 일요일에 진료하는 것이 저희도 그렇고 지역 소아 의료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충남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원 당직 제도가 운영되는 건 당진이 처음입니다. 시는 지난해 두 달 동안 시범 운영을 했는데 300여 건의 응급진료를 제공했다며 올해는 기간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직 제도를 운영하는 병의원에게는 인건비를 포함해 총 2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성과 등을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인군, 시군의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불편함과 아니면 응급실 진료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운영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도 더 좋은 사업이 되도록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시나 수도권에 비해 의료기반이 부족해 고민이었던 당진실. 소아청소년과 당직 제도가 휴일 의료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